Q. 만족시키기 Q. 만족시키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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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가 이거 혼자 다 먹을 겁니다 Q. 만족시키는 중 Q. 만족시키는 중 Q. 만족시키는 중 오늘 시나 선배님 무대 어땠어요? 대답을 해요! 빨리 여기 한마디 해! 오늘 어땠어요? 다 비켜! 제이홉이에요! 다 비켜!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오래 준비를 못했지만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설펐서도 태형이에요 애교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이었습니다! 안녕! 태형이에요